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시리즈를 하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구해줘 굿즈! 구해줘 굿즈는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절실한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 구하고 싶었던 축구용품,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축구용품. 제가 한번 발품을 팔아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혹은 유럽 축구팀 구주 가운데 구하시고 싶으신 구주가 있다면 사용과 함께 제게 의뢰를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서 해당 구주를 사고 난 후에 직접 그 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 시즌 7월 26일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제가 그 구주를 가지고 들어가서 2주 자가 격리 이후에 직접 찾아뵙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의뢰를 하실 분들은요. 여기 나오는 주소 보이시죠? 발품스토리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사연과 함께 의뢰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구주를 대신 구매를 해서 직접 문안까지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구해줘 구우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